사랑의 하나님,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맞습니다. 시간은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나이가 먹어갑니다. 늘 같은 날 같은데 다시 보면 결코 같은 날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미국이 어제의 미국이 아니고 오늘의 한국도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보다 못한 시간을 오늘을 보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어제보다 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격이 어제보다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언어도 더 반듯해지고 생각도 더 정돈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들도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차비로우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위토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친절하고 자상하신 그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시고 힘든 세상의 믿음에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에 순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 부족하지만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 중에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정하여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다 큰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신과 의심의 과정을 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망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작은 폭력이라도 결코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쟁이 눈녹듯 사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나쁜 습관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이전껏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틀간 허니브릿지가 시작됩니다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믿는 가정으로 회복되며 또 평생 동안 주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자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열 가정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혼의 시절부터 주님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용기와 결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도박, 게임, 휴대폰, 쇼핑 등 너무나 많은 유혹들 그들이 그것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중한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습관 끊어주시옵소서 정산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행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삶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명의 시간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연약한 이들입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평안일치 않고 그들의 호흡이 온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운성 바로 듣게 하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오온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욕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욕바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고 또 세례를 주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따라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또 하나의 환상을 주셔서 그 두 환상이 서로 만나는 좋아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아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다 또 그냥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성령의 사건 이후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하심들을 제가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소망교회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종종 제가 간증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가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 소망교회까지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자신만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오나 또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고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것 있으면 내가 또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바라에서 되는 것 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가이사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가이사라를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요청했습니까? 전혀 없죠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자긴 마음에 베드로를 만나야 될 텐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쭉 나중에 되짚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분명히 빌립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반드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조우를 마련하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조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었고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신학적으로 그가 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를 이제 그가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깨달아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확신을 교회가 이제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반드시 일을 했어야만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50킬로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밀한 어떤 미사일이 타격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역사심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데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나에게 또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이와 같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또 다음 사람 누구 불러와라 누구 불러와라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건 없습니다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고 특별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고 한 번에 나의 일어나는 그 역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느냐 제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제가 지난 시간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다 소망을 보다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스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증언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인데 베드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서로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의 경험이 돼서 나에게 축축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홀로 있으면 그 경험을 못하죠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빌립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의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증언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또다시 소망으로 격려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읽으면서 나도 없다 나도 좀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면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증언으로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내가 먹으라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주님이죠 여기서 주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천사들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주님의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라고 했어요 큐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두 문장이 함께 붙어있는 모순이 느껴집니까? 주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은 나를 마음껏 부리는 분이죠 주인은 내가 하라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모순 이 말의 모순이 지금 베드로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모른다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싫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의 긍정으로 바꾸시면서 치유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어제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 번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어나서 먹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요한복음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네가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이거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게 나의 모습 아닌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해라 주여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안합니다 그건 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때로 자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애니아의 사건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다비다 다비다쿰에서 달리다쿰에서 이어지는 다비다쿰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오는 치유의 역사 베드로의 치유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이어진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하나의 핵심이었죠 또 하나 다비다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확증된다 이것이 다비다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예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것이 초대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서 또 그 앞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보는 것이고 이 고넬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서 있는 다비다의 부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또 병들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셨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정함을 얻게 되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17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읽습니다 불러묻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 지금 흐름을 보면 앞서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조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세 사람이 맞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밑에 보시면 세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옛 버전을 따라서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죠 두 사람과 또 경건한 한 사람이 같이 갔다 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세수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원어로 보면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셋이라는 이름 셋이라는 숫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의심하지 말고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의심하지 말고 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하지 말고 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는 구별하지 말고가 더 좋아 보여요 이방인이라고 구별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구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내려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21절 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내려갑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오원족석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그런데 로마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종교성이 깊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단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2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새 욕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11절 11장 12절에 보면 여섯 사람이 함께 내려갔다 라는 표현이 나온 거로 와서 몇 사람이 함께 욕바 출신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숙하게 했다 아마도 점심시간쯤에 이들이 만났으니까 점심식사부터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때부터 벌써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숙했다 하는 말 이 자체 안에 이미 베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